특히 올해 같은 이런 청룡의 해에는 번영이라든지 또 재물운의 그 기운은 더 강하게 또 실리게 됩니다. 청룡은 그 풍수에서 그 행운 또 재물보호를 그 상징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또 우리 그 일상 속의 그 작은 그 풍수적인 그 행동들이 거대한 그 재물의 흐름을 그 열어주게 됩니다. 청룡의 그 추석에는 주방에서 만들어진 그 기운이 또 집안이 그 다른 공간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. 이런 그 돈복이 그 활성화에 크게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풍수 조치가 있죠. 그 핵심은 주방에서 그 사용되어지거나 또 사용하는 것들을 또 이용하면 돈복의 기운을 더 자주 만나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또 주방에서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물건들이 이용이 될 수가 있죠. 이때는 그 음향의 그 흐름을 또 이어주는 그런 풍수적인 중요한 그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. 돈복과 또 행운 또 재물의 그 기운을 더 자주 또 불러들이게 됩니다. 풍수적으로 또 주방과 또 출입구의 이런 조화 또 그런 그 균형 그런 그 연결고리에서 또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게 만드는 그런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추석 당일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그 주방에서 그 사용하거나 또 사용이 되어질 그런 설탕 가운데 현관바닥에 그 살짝 뿌려준 후 바로 그 쓸어 담아 버려주시는 겁니다. 설탕 반 스푼이면 충분합니다. 설탕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에서 돈자석으로 그 간주가 될 정도로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또 아주 그 남다르죠. 이런 그 돈복 터지는 그 기운이 또 돈복의 그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 현관에서부터 크게 그 출입구에 그 설탕을 뿌린 그 풍수 행위 때문에 그 공간을 그 통과하는 이런 재물 운돌을 더 강하게 또 유입시킨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우리의 또 풍수적인 간단한 또 행동들이 올해 같은 그 행운이 가득한 이런 청룡의 해와 또 맞물리게 된다면 그때 그 돈복이 자연스럽게 또 문턱을 그 넘어 들어온다는 것이죠. 이런 그 돈복 터지는 그 강력한 또 풍수적인 그 상징성이 가득 베이게 된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 집안으로 또 지속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또 현관부터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라는 또 특징 때문에 전체 공간을 그 돈복 터지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준다는 것입니다.